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김앤팔입니다. 오늘 할 공포게임은 오버타임 야근이란 뜻이죠. 어, 어떤 게임인지는 모르겠는데 왠지, 야근과 관련된 게임이겠죠?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, 마우스 포인트만 없애고 스타트! 어... 37세의 사람에 관한 건가? 어, 일단은 집인 것 같은데? 아, 집이 아니네. 이게 뭔가 야근을 하면서 일어나는 기괴함을 뭔가 보여주는 것 같은데? 느낌이? 그쵸? 맞네, 맞네, 맞네. 너무 어두우니 약간 화면 밝기를 밝혀서 해보도록 합시다. 아, 왜 이렇게 무섭냐? 회사 맞아? 옳챠. 오, 이렇게 들 수 있어요? 오, 되게 색다른 진행 방식인데 이거? 그쵸? 오, 게임이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를 주는 게임은 또 처음보는데? 뭐야? 저건 왜 열리냐? 백 오시일? 왜 이렇게 어두워? 어어... 뭔가 있을 것 같아..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롤롤롤롤롤롤 어? 뭔가 써있다. 잠깐만, 엇챠! 뭐라고 되냐? 턴... 잇은 오브? 턴 잇 오브? 뭔 말이지? 턴 잇 오브 궁금하니깐 구글 검색 구글 번역기 뭔가 끄지 말라는 거 같은데? 턴 잇 오브 아, 그것을 끄라는 거구나 그것을 뜻하는 게 이걸까? 아휴 그러고 싶진 않아 으아악!! 뭐야! 잠겨있고 오 좀더 밝은 좀더 밝은 반딧불이를 얻었어요 자 좀더 밝아요 아닌가 밝기가 어 이게 확실히 밝네 아 이 게임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속 일을 잘하래요 그냥 이거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돼 좀더 좋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너가 야근하는건 나도 바라지 않았지만 너가 야근하는건 야근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약간 다독여주면서 더 띄꺼울라나 이 지지직거리는 소리 좀 안났으면 좋겠 저거 뭐야? 저거 나만 보여요? 저 빨간색깔? 저거 뭐야? 오 사라졌어 우리는 당신이 톰을 위해 많은 시간을 일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의 현재 상태는 우리가 그를 내버려두게 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우리의 일을 듣고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우릴 아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야근하는걸 이해해달라고 하는거네 야근시키는걸 그죠? 다시 일단 돌아갑시다 여기 밑에 구멍이 있었죠? 여긴 닫혀있고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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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디갔어 어 뭐야 어 안돼 나를 버리지마 어허허허헗 팡겨워 어 날 버린 줄 알았잖아 왜 왜그래 그러지마 이 게임에 불킬 수 있나? 어휴 밝다 우리는 여기에 몇 년 동안 있었지만 내 생각엔 우리는 마지막 연락을 한 것 같아 우리는 어느 곳에서 여러 종류의 신호를 주었어 우리는 계속해서 연마할 거고 또 다른 테스트를 수행할 거야 뭔 말이지? 신호를 백을 했다? 자 아오 여깄다 우리 얘 이름 정해줄까? 그래도 얘 없었으면 우리 이 게임 못했어 나 겁.. 겁먹어서 얘가 진짜 큰 힘이 됐다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얘 없어지면 아까 그 파란 색깔 다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We are set to open the gate We will be commencing tonight at 3시 어? 게이트를 열었다고? 3시에 열 거라는 것 같은데 오늘 밤 새벽 3시라는 건가? 그 게이트가 뜻하는 게 저 건가? 저 빨간 색깔? 아니 신호는 뭐고 또 야근은 저 게이트는 또 뭐야? 드럽게 무섭네 진짜 자 락스가 있어요 너 잠깐 거기 있어? 어? 어? 이 락스가 또 뭐 해야 되나? 락스가 왜 있지? 이 게임에? 자 락스 기억해둡시다 락스를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앉아서 또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이 방에는 별다른 게 없군요 자 너가 먼저 가봐 어때? 여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어? 여기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어 또 글이 글이 있다 글 나는 너가 톰에 대해 들은 걸 알아 그래 그는 그가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그의 키카드를 모를 거야 그는 그의 키카드를 책상에 놓고 갈 거야 너가 그걸 가져가기 전에 나에게 가져다줄래? 어디 개수작이야 됐어 그 키카드는 내꺼다 가자 가자 얘가 반짝거리니까 긴 반짝 어때요? 가자 반짝아 그 키가드는 우리의 거야 너와 나만이 공유할 수 있지 자 여기에 빛이 있는 거 보니까 어 여기네 여기 어딘가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좀 비춰줄래? 이 오빠가 이걸 열어볼게 여기가 아닌가? 반짝아? 여기 아닌 것 같아 반짝아 오빠 생각엔 이곳 어딘가에 키카드를 찾아서 나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뭐야 반짝아 같이 가자 반짝아 너 먼저 거볼 반짝아? 반짝아 뭔 말이지 이게? 땡큐 폴 카인드 오브 플레잉 오버타임 어어? 이게 끝이라고? 아 뭐 데모 버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There is more to discover 이 게임에는 더 많이 발견할 것들이 있다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 같은데 어어 확실히 데모 버전이라 짧긴 짧네요 확실히 이게 나중에 본편이 나오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버타임이라는 게임이었고 아 아직 데모 버전이다 보니까 그 키카드를 찾기도 전에 끝났네요 나중에 본편이 나오면은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뿅